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딸님이 결혼식에서 칸칸 치마를 입고 딸을 암살, 아니지 공개차영시켜버리겠다는 그런 할메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자기 며느리를 공개차영하겠다는 그런 할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결혼식 마지막에 장구춤을 추겠다는 시어머니. 뭐야? 그날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그런 거야? 원제,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장구춤을 추겠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년동안 사귄 남친과 이제 곧 결혼을 올리는 결혼 예정인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요. 너무나 급한 만큼 최대한 짧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예랑이랑 저 둘 다 집안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도움 일체 받지 않고 순수 100% 오직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진행합니다. 비록 없는 사람들이라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통해 저한테 전해온 이야기. 아니 통보죠 통보. 그 통보 때문에 이 그지같은 통보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만약 당신이 제 예비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놓고 쌍욕을 박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당신이 몇 년 전부터 취미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건 저도 뭐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사귀었으니까요. 그 뭐야. 그 얼굴에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장구를 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런 건데 평소 어머님이랑 마음이 맞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어울려가지고 마치 동호회처럼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나랑 상관없으니까요. 근데요. 헐. 저희 결혼식 마지막에 그 공연을 하고 싶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에 당신 그거 하는 거 사진을 몇 번 봤는데요. 그 옛날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엿짱수? 각설이? 그런 분들이 경극 같은 거 할 때 화장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옷도 화려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막 흥을 띄우는 춤추는 그거랑 완전 똑같아요. 아 그래 생각났다. 품바 타령이라고 하죠. 각설이 타령. 그런 거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당신 취미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당신만 즐거우면 상관없지. 이러고 그동안은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날도 아니고 내 결혼식에 한다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마치 제 결혼식이 시장 돋대기판이 될 것 같고요. 하 그냥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요. 미치겠어. 특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희 결혼식에 돈 한 분 안 보태고 그러면서 축이나 내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도대체 왜 내 결혼식에 난장을 까고 본인 무대로 쓰겠다는 건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여기서 더 답답한 건 바로 예비 신랑의 태도입니다. 어 그래 그거 나도 싫어.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하고 싶대잖아. 그리고 그거 막상 하고 나면 분위기 살고 좋을지 누가 알아? 어? 이러면서 되레 저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저희 부모님 친척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도 다 찾아올 건데 거기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장구춤을 추면 하 상상만 해도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어머님 취미. 어머님 혼자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요. 제 주변에 막 떠벌리고 싶은 그런 취미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내 결혼식에서. 여러분.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쓴이야.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이거는 장구춤이 문제가 아니여. 미친 노인의 널뛰는 소리에 좋다고 장단 맞추는 너의 예비신랑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걸 네가 모른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너? 그 자리에서 장돌베기 장구춤 추면 멋있겠다. 그 천박스러운 생각도 문제인 거야. 알간? 거기 똥통이다. 내 분명히 말하는 듯 똥통이야.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얼른 빠꾸혀라. 들어갔다가 쳐 뒤지지 말고. 댓글. 나 좀 전에 자기 딸림이 결혼식에서 칸칸 치마 입겠다고 걔 난리치는 친엄마 사연 보고 끼거버렸는데 이거는 더하네. 뭐? 장구춤? 완전 미쳤어. 쓰니 뭐해요. 얼른 태워요. 2번. 뭐라? 분위기 산다고? 야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게 정말로 너희 예비신랑이 난리 멘트라면 그렇다면 말이지 결혼 자체를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봐봐. 지금 봐봐. 저 두 모자가 같이 쌍으로 정신줄 갖추려 했잖아. 너 안 무섭냐? 달달달달달. 3번. 이야 이거는 예비신랑이 먼저 알아서 나서가지고 말려줘야지. 그걸 또 전하고 있네. 님아. 지금 이런 문제로도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인생이 어떨지 정말 안 보이나요? 이 결혼을 꼭 하셔야겠냐고. 4번. 세상 진지한 고민이고 그런 글인데 이게 또 상상을 하니까 너무 웃겨서 육성으로 빵 터졌어요. 쓰니 미안합니다. 여하튼 그래요. 이거 절대 못하게 막으세요. 내 장담하는데 그거를 하는 즉시 거기는 각소리 장타 무대가 됩니다. 이거 100%야.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거기 말고 자기 집 근처 노인회관에 가서 하라고 해요. 미친 거 아니야? 뭐 합찌꺼리야 이게. 5번. 이거는 시어머리보다 예비신랑이 더 문제 아닌가? 저거를 받아준다는 게 나는 그냥 얘도 미친 거 같은데? 세상 누가 들어도 반대하고 기겁하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저런 거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화하고 엄마 편에 섰다. 이 결혼하잖아. 인생 하드코어 레벨로 올라갑니다. 망한다고. 결혼 후에 갈등 생기면 봐봐. 절대 쓰니 편 안 들어줄 거야.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런 소리나 듣겠지. 6번. 아이씨 나 진짜 웃으면서 온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네. 끌 끌 끌 끌 끌. 개 쪽팔리겠다. 아니 잠깐만. 근데요. 그 결혼 진짜 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세기의 결혼식이 되겠네. 거기 어디예요? 날짜랑 주소 불러봐요. 구경 가게. 끌 끌 끌 끌. 7번. 아이씨 방금 혼주 한복으로 칸칸 치마 입겠다는 개 정신나가 신부 엄마 사연 보고 왔는디. 여기는 장구 춤이네. 미치겠다 진짜. 욕을 하고 말려도 모자랄 판에 두둔하는 예비 신랑이라. 개 노답이야. 쩐다 쩔어. 뭘까? 뭐 개 망신 당하고 싶어가지고 환장들을 했나? 왜 저러는 거야? 8번. 진짜 글 보자마자 바로 개 터졌네. 주작인가? 여하튼 말이죠. 나라면 시모가 장구 춤을 추는 순간 바로 파우니다. 9번.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 출연진이 정신나간 예비의 모자리 아들. 그리고 그 모자리랑 결혼을 하겠다는 똥멍청이인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아니 남도 아니고 쓴이 본인 결혼식인데. 야 나는 죽어도 그런 걸 못 본다. 이런 얘기도 딱 부르지게 못하나? 뭘까? 10번. 아니 그래서? 쓴이 너는 뭐야? 정말로 결혼할 거야? 11번. 너 진짜 잘 생각해라. 지금 여기서 진짜 문제는 말이지. 장구 춤을 추겠다는 그 정신나간 장돌뱅이 시모가 아니야. 그걸 또 좋다고 받아주는 모자리 같은 그 집 아들내미지. 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을게. 너 결혼할 거냐 정말? 12번. 아까 그 칸칸 치마 입겠다는 여자가 쓴이 엄마라면? 그렇다면 이건 대환장 콜라보 되겠네요. 한쪽은 칸칸 치마에 또 한쪽은 장구 춤이라니. 13번. 아니 저기요. 14번. 14번. 아따. 그 할매 그 노망도 참 더럽게 났네. 꿀꿀꿀. 아니 지금 이게 뭔 거지 같은 추태여. 뭘 하겠다고? 장구 춤. 야 이거는 아까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옷만 그런 거잖아. 그래도. 근데 이거는 옷도 그렇게 입고 더 화려하게 입고 화장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데 정말 궁금한 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참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 정신세계가 아득한 거지. 그래요. 파이팅! 감사합니다.